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실전 문제풀이 N300제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커리큘럼 상에서 위치를 보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념완성, 개념 강의를 듣고 나서 두 번째로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보통 듣죠. 저 기출문제풀이 수업이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는 첫 번째 문제풀이 강의가 될 거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경우는 얘네 둘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얘를 먼저 들어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이 PST는 피직스 솔빙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죠. 그래서 비킬러 문제가 아닌 중킬러나 킬러급의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문제풀이 방법 혹은 문제풀이 스킬들을 알려주는 강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조건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배운 다음에 그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액션 문제풀이 N300제는요 PST에서 배웠던 문제풀이 툴을 내가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이제 메가스터디 N제 이걸 사용할 거고요. 310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과 해설지를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옆에 같이 보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마지막에 모의고사 두 개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수업을 듣고 나서 문제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모의고사 두 회차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까지는 제가 혼자서 문제집을 구성했는데 올해는 이제 네 분의 선생님과 같이 문제집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혼자 문제집을 만들다 보면은 문제의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 제 스타일대로만 문제가 좀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이 유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는 그런 문제집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에센셜 개념 완성에서 배웠던 그 단계, 인덱스 그대로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이 1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계를 쭉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센셜 개념 완성을 같이 복습을 하면서 공부한다. 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문제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를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PST에서 내가 배운 스킬이 문제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포지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시간 배분을 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당연히 제 것만 푸는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다른 학원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이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선생님 것만 하면 그 선생님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기출문제지만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워낙에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들 앞에 1, 2, 3페이지의 문제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만 했다라고 하면 틀릴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맨 마지막 4페이지를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그런 어떤 줌킬러, 킬러 이런 느낌의 좀 변별력을 만드는 문제가 4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연습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건데 중간에 다른 2페이지나 3페이지에서 어떤 문제에서 조금 당황스럽게도 갑자기 걸렸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든가 못 넘어간다든가 이런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가 전기력 자기장 이런 부분만 열심히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러 들어갔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연력학에서 막힌다든가 막힌다든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막힌다든가 이런 경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문제풀이로 돌아와서 내가 연력학에서 막혔다. 그런 문제풀이에 연력학 단원 문제들을 쭉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보통 아마 풀릴 겁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해졌었구나. 뭐 아주 원시적으로는 공식을 까먹었다. 뭐 이런 수준에서부터 아 이런 문제는 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까먹었었다. 혹은 제가 말씀드린 5대, 3대, 2 이런 비율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건데 정석대로 풀다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다.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 연습을 하는 그런 공부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보통 여름방학 때 시작을 많이 하죠. 여름방학 때 시작을 많이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탐구 과목 자체를 여름방학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과목을 여름방학 때부터 바꾸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꼭 7월에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9월에 시작해도 크게 뭐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생각은 제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뭐 앞에 이 물리학 원보다는 조금 굉장히 방대한 양의 피트 물리학 일반 물리학을 가르치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피트 물리학에 비해서 피트 물리학도 한 8개월 공부하거든요. 근데 피트 물리학에 비해서 이 물리학 1이 내용 자체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뭐 공식이라든가 개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내용을 익히는 것도 저는 사실 이 개념 완성 듣는 것도 한 2주면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인강으로 들으면 2주면 듣거든요. 사실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 근데 문제풀이도요.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 물론 그 전에 PST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한 달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틀에 한 번씩 풀고 하루에 하나 풀고 그 다음날은 복습하고 또 하루에 하나 풀고 그 다음날은 복습하고 뭐 모의고사야 지금 거의 홍수처럼 많잖아요. 그 정도 연습하면은 사실 이 수동 물리학 1을 그렇게 뭐 어려운 뭐 굉장히 1년 동안 내내 공부해야지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이 OT를 보는 학생들이 7월에 볼 수도 있고 9월에 볼 수도 있고 10월에 볼 수도 있고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뭐 퀘스트에서 많이 찍었지만은 6주만에 완성할 수도 있고 두 달만에 완성할 수도 있고 이 탐구 과목이라는 거는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금방 끝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들으면서 차분하게 같이 따라오시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전 문제풀이 N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교재에 있는 문제 잘 준비해서 수업 때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